니놈의 화엄은 통과하지 못했다. 어! 뭐야 뭐야! 창투 녀석에게 마늘을 뺏긴 얼음 대전이 많으신가! 십번대 대전, 히츠가야 도시로다. 슈터를리트 엔치! 다 히트 버즈비! 우리 상상이 좋을 것 같은데! 그러게나 말이야. 절도 말하는구만! 야! 돕겠습니다. 미안. 부탁하지. 역시나 혼자로는... 뭐지? 그야, 날 의지해주는 대장님. 귀여워. 울어라! 회묘! 간다! 밀폐유 대작전! 그런 작전명 붙인 적 없거든! 아니! 뭐가 다른건데! 이 정도가 딱이었나 보곤. 진공의 얼음 칼날로 지저발게 되라. 이 정도의 화염을 막기하느라고 했었네. 니놈 만의 얼음 따위 손가락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! 안 통한다고! 얼음을 세세하게 짤어온 빙벽인가? 다만 니놈의 얼음으로 뭘 어떻게 하든! 손가락 하라는 끝이다! 바람핑거 웬스! 손가락 하라는 것 같아. 넌... 넌... 감사합니다.